깡 신형차 하하하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겁나 매너 없는 듯하네 얘가 매너 없는구나 니가 매너가 없는 애였지 쓰고 단단 각성제 되나? 와 됐다 대항기 자체인데 와 죽을봐요 쟤 왜 저렇게 아프냐 왜 그렇게 아파? 도핑하겠습니다 깡 치명타 192 1평 깡이면 되겠지 1평 깡 아 까리 퀸오아 때문에 살았네요 친구 퀸오브하트 아니었으면 죽었을건데 아무튼 이게 이터널 리턴에 못나오는 캐릭터의 힘입니다 아무튼 깡이